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대선 패배 후 불복선언을 한 뒤 지난 주말 내내 골프 라운드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내부 노선 투쟁 조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계 대부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사님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 통합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부시 전 대통령이 이처럼 민주당의 승리를 추인한 셈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정권에서 비주류로 밀려나 있던 공화당계 인사들 역시 줄지어 대선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인 4위 레리 호건 메일랜드 주지사와 및 롬리 상원의원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다 주지사 등이 바로 대표적 인물입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핵심 지지그룹은 여전히 소송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케빈 맥카시 하원공화당 원내대표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언론들은 포기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이후 선거인단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화당 내 내부 갈등이 된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추정하는 이너서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날 경우 당내 세력 재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급격히 소멸됐던 공화당 구주류 세력이 다시 득세할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사위 제로드 쿠시너의 변심설도 하루 만에 부인됐는데요. 바이든의 대통령 당상 확정 뒤 불복 의사를 밝힌 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하라고 말했던 사위 쿠시너가 하루 만에 양보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해결을 추구하라고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